이번에는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 인데요 첫번째로 비트맵 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벡터 방식 이 있는데 비트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점 이라는 것은 화소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픽셀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살 때 카메라에 화소 면만 화소 바로 그거예요 화소 점 픽셀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고 그게 바로 비트맵이고 점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 비트맵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말로 레스터 방식 레스터 이미지 라고도 해요 그래서 비트맵의 비 레스트의 래 비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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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넣어 주시면 되겠죠 비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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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비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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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해요 그런데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좋은데 문제는 파일의 크기가 커져요 왜 고해상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겉에 부분이 오돌도돌 해주는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 계단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트맵은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비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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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비례 비 레스터 방식 그 다음에 비계 계단 현상이 생긴다 비트맵 비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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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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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 다음에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이 용이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포토샵 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샵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쓰진 않지만 페인트샵 프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지 잘 나오는 거 비트맵 형식의 확장자 BMP, JPC, PCX, TIF, PNG, GI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트맵 방식이에요 섞어놓고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시험지 내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벡터 방식인데요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대 축소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벡터 방식은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라든가 코렐드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확장자 WMF, AI, CDR 이렇게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트맵하고 벡터 요구를 섞어놓고 얘네들을 서로 섞어놓고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음은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비트맵 레스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점으로 표현하는 거 1번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한다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는 건 뭐예요? 베터 방식이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볼까요?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진다 무슨 현상? 계단 현상 그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걸 안티 엘리어싱 세 번째 파일 형식에는 BMP, GIF, JPG, JPEG 맞잖아요 네 번째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서 사실적 이미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해상도 표현 가능하다 파일의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같이 알고 가시면 되겠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와 함께 보시죠 ι